세계 인물 교양 만화 후시리즈 스티븐 스필버그 외계인과 대화하고 공룡과 뛰어노는 한 소년의 꿈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다. 뛰어난 상상력으로 무장한 세계 최고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위대한 업적은 외라는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특이한 행동으로 어른들의 걱정을 사던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이라 따돌림 받던 청소년 시절 카메라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꿈꾸던 세상을 펼치기 위해 맞서 싸우는 영화감독으로서의 모습까지 스티븐 스필버그의 모든 것을 담았다. 호기심 많은 꼬마 영화감독이 천재 영화감독으로 커가는 성장과정 상상이 흘러넘치는 피터펠 스티븐 스필버그 전세계의 어린이를 감동시킨 신기념 윈전 호시리즈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스필버그